그러니 제발 집에서들 촉키고 향키고 막 방울 흔들고 산에 가서 기받아 온다고 산신갑 가서 막 부르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제발 늘 좀 부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이렇게 빙이라든지 귀신에 들린다든지 안 그러면 귀신이 따라붙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? 특징은 항상 매아신녀가 눈을 얘기를 해요. 귀문간쌀이라고. 내 살 중에 귀문간쌀에 무늬 하나라도 있으면 귀신이 잘 들러붙어. 귀문간쌀이 어떤 거죠? 귀신이 들랑달랑 할 수 있는. 어.. 좀 타고나는 건가요? 네. 그쵸. 거의 보면 우리 무단 선생님들 사주에 좀 그런 게 많아. 근데 내가 이 귀문간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따라든다. 이거는 자기네들 귀문간쌀을 만들라 그래. 이게 자고로 뭐냐? 이건 정신병이겠지. 왜 그렇게 귀신을 보고 싶어하고 귀신을 부르고 싶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그러게요. 요즘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응. 정말로 그런 귀문간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 자체 내에서 향도 피면한다. 정말.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방울을 사. 봐. 소리 듣고 막 우리네들처럼 하는 거 마냥 막 흔들고 막 그러는 거지.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내 귀문을 열어서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아니면 내가 내 귀를 수양을 하러 간다? 나는 뭐 내가 이런 거를 느낀다? 막 그냥 자기 혼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뭐 기술연화를 하겠다 하면서 뭐 어디 산신 같은 데서도 가가고 뭐 귀를 받아와야 되겠다. 정기를 받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귀신을 막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. 뭐 흉가도 많이 가고 있기도 하겠죠. 응. 예전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내 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귀신을 불러보겠다고 가시죠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정말 너무 그런 사람들. 그러다가 빙이 돼 갖고 오고 뭐 해 갖고 오고 막 그래. 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면 주문들이 너무 많아. 분신사바도 그렇고. 분신사바 같은 거니까 어쨌거나. 막 그런 걸로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그러고. 내가 예전 영상에 내 집에 귀신이 산다 안 산다 했던 영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내가 쌀을 한번 쫙 펼쳐보라고 그랬거든. 깔아 놔보라고. 근데 그거 괜히 얘기했나 보다. 또 집에서도 또 막 그럴 거 아니야. 아니 난 집안의 기운에 정말 뭐가 있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던 건데. 그런 게 보이면 얼른 무당 선생님 집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. 근데 김관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자꾸 향을 피고 뭐 자꾸 주문을 외우고 해서 방울을 흔들고 해서 귀신을 부른다고는 하지만은. 그랬다가 내가 빙에 걸리는 그런 건 많다고 그랬어요. 그래 빙에 걸리면 우리네들한테 쫓아오면은 그래 태만은 해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이게 자기도 그렇게 자기 최면을 많이 걸러버리는 거지. 이런 거는 내가 그랬잖아. 귀신이 걸린 게 아니라 정신병일 수도 있다고.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무당 집을 데리고 왔단 말이지. 저는 진짜 병원으로 보낸 분들도 많아요. 이건 귀신병 아니고 이 양반 자체가 이렇게 된 거라고. 한 번 치고는 지나가지만 몸에 안착은 안 된단 말이지. 기운이라는 것 같기 때문에. 근데 어떻게 정신을 자꾸 쳐. 괜히 병, 세 병들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.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만 증상이 이상해졌다. 내가 이런 노래를 했다. 증상이 이상해졌다. 그럼 얼른 찾아와야 돼. 무당 선생님네. 얼른 초기에 또 내가 했잖아요. 초기 진단은 초기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금방 금방 어떻게 해결 방법이 나지만 인간병이든 귀신병이든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안 좋아요. 그렇죠. 힘들어. 내 몸만 더 망가지고. 그러니 제발 집에서도 촉키고 향키고 막 방울 흔들고 산에 가서 기받아 온다고 산신갑 가서 막 부르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제발 그 진 부탁입니다. 귀신이 유독 잘 붙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. 어떻게 궁금증들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